네, 이번에는 대교연방지기술의 첫번째 차시로서 국수배기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수배기장치라 하면 주로 산업환기설비의 하나의 큰 분류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업환기설비가 어떤건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기설비라 하면 유해물질을 건강상 유해하지 않는 농도로 유지하고 유해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을 방지하거나 열 또는 수증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장치로서 크게 두가지로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환기설비라고 하면 그게 전체환기, 우리가 주로 배우는 국수배기 이런식으로 우리가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환기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영어로는 벤틀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환기, 공기를 바꿔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공기를 바꿔서 넣어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두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기를 집어넣는 급기, 공기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플라이, 깨끗한 공기를 집어넣는 급기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내에 있는 더러운 공기를 빼내야 되는 배기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기와 배기가 동시에 고려된 게 환기라는 거죠. 환기.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런 배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환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체환기라는 것들은 이런 구체적으로 오염물질을 어떤 제거하는 개념보다는 그 오염물질의 농도를 좀 낮추는, 희석시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부 이제 희석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환기 개념은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우리가 환기시키자, 이런 개념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전체환기는 크게 과연 그 동력원을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크게 자연환기, 그 다음에 이제 강제환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연적인 심에 의해서, 부력에 의해서, 이런 바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자연환기. 그렇지 않고 어떤 모터나 동력을 쓰는 경우는 강제환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환기 장치를 알아보면, 전체환기 장치라고 하면 자연적도는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작업장 내의 열, 수증기 및 유염물질을 희석, 환기시키는 장치를 우리가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체환기는 희석의 개념이 강한 겁니다.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희석 개념, 그래서 농도를 낮추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기를 희석시키는 개념품만 아니라 어떤 화재 및 폭발의 방지, 또는 온도 및 습도의 조절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전체환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환기를 할 것인가, 또는 국수배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을 우리가 가져가야 될 텐데, 전체환기를 적용하는 조건을 알아보면, 이 독성이 낮은 유염물질이 나올 때, 또는 농도가 저농도로 넓게 퍼질 때, 이런 경우는 전체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자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전체환기를 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고온에, 고온에 배출원이 있는 경우도 전체환기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환기를 보면, 자연환기는 실내의 자연적인 힘을 이용하는 것들인데요. 주로 이제 열과 바람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창문을 주로 열는 행위를 하면, 대부분의 것들은 이런 자연환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적당한 온도차와 바람이 있으면 상당히 경제적이죠. 또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음이 없고, 운전비용도 별도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광제환기를 하면, 어떤 기계적으로 어떤 압력차를 이용하는 것들이죠. 기계적인 압력차를 이용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일부 가장 많이 쓰는 게 공조 시스템으로, 외부 공교를 강압적으로 내부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이나 빌딩, 지하철,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강제환기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환기량은 송풍기, 송풍기를 이용하는데 송풍기의 용량을 우리가 환기량에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강제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환기를 배웠으면 국수배기를 좀 배울 텐데, 그러니까 로컬이죠. 일부, 전체 작업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밖으로 빼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수배기장치의 구성을 보면, 우리가 이제 차차 배우게 된 후두가 있고, 그 후두를 연결해 시키는 덕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떤 배출시키는 어떤 힘이 있겠죠. 이런 송풍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기정화장치가 필요하죠. 송풍기는 여기 앞단에 있을 수도 있고, 공기정화장치 앞단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뒤에 입추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배기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보통 우리가 이제 불뚝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후두, 덕트, 송풍기, 공기정화장치, 그 다음에 굴뚝,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국수배기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수배기는 노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염원 근처의 공기를 후두로, 후두로 흡인, 흡인시켜가지고 유해물질 자체가 작업장 내부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수배기가 적용되는 조건을 보면, 유해물질의 발생량이 많을 때, 또는 독성이 강할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의 작업 위치가 유해물질 발생원에 근접해 있을 때, 그 다음에 발생 주기가 균일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발생원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법적으로 꼭 국수배기 장치를 설치해야 할 경우는, 국수배기 장치를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국수배기의 어떤 특징을 보면, 전체 환기 설비는 어떤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했죠. 농도를 낮춰서 희석시키는 개념이라면, 국수배기 시설은 발생원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제거시키는 개념이랍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로 공기량이 적죠. 왜냐하면 이 전체 작업장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환기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일부 국수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만 밖으로 빼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피로 환기량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배출되는 공기량도 적고, 따라서 보충돼야 할 급기량도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면에서는 이런 전체 환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물질이 소량의 공기 중에 고농대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기정화장치를 꼭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이 또한 전체 환기에 비해서는 경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유해물질에 의해서, 유해물질을 바로 밖으로 빼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유해물질에 의한 작업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구나 제품, 이런 것들의 손상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식도 방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발성원에 근접하여 배기시키기 때문에, 방해기류나 부적절한 급기 흐름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방해기류가 많이 있을 거고, 부적절한 급기 흐름이 있는데, 그런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국수배기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정화장치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공기정화장치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큰 파트로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는 살짝 용호정림만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정화장치라 하면, 후두 및 덕트를 통해 반송된 유해물질을 정화시키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의 장치로써, 먼지를 잡는 집진장치, 그 다음에 흡수, 흡착, 연소에 의해서, 가스장 오염물질을 잡는 장치,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의 어떤 산화장치, 환원장치,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공기정화장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아주 많은 시간을 활여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거고요. 지금 시간에는 용호정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두라는 것도, 역시 후두도 다음 시간에 더 정확히 얘기할 건데, 먼저 이제 용호정림를 보면, 후두라 하면 유해물질을 포집, 제거하기 위해, 해당 발생원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 다양한 형태로 설치하는 구조물로써, 어떤 국수배기장치의 개구면, 개구부, 그러니까 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입구. 오염물질을 가장 근접하게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입구부문이라고 얘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국수배기장치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후두가 있고, 그 다음에 덕트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기정화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당기는, 어떤 송풍기, 또는 배풍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굴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가 되면, 이 후두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오염물질을 국수배기장치로 유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후두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럼 덕트라고 하면, 이 덕트는 이 후두와 공기정화장치, 후두와 그 다음에 송풍기, 여기까지를 이렇게 흡인시켜주는 역할, 당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송풍기에서 굴뚝으로 갈 때는, 토출시키는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당긴 것을 다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보면, 그 덕트라는 개념은 어떻게 혈관의 개념하고 비슷해요. 우리 몸 속의 어떤 구조를 보면, 혈관, 뭔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후두와 송풍기를 연결시켜주고, 송풍기와 굴뚝을 연결시켜주는, 혈관의 역할을 하는 게 덕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기정화장치는 뭔가 깨끗하게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개념이고, 송풍기, 송풍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한 유량, 오염물수 끝까지 땡겨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유량을 배기시키기 위한, 어떤 동력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송풍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